아 왜 그렇게 멀리 가요 왜 이쪽으로 가는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휴두를때 이게 그냥 휴두를때 이게 그냥 휴두를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휴두를때 그거를 반동을 더 줘요 약간 더 주면서 이거까지 올려 이걸 약간 더 들어줘 들어와 이렇게 주면서 그냥 휴두를때 그냥 휴두를때 그러면 이게 옆으로 반려기가죠 취미도 생기지 휴두를때 이천 안성 안성의 시골집 사장님께서 여기 완도 신지도 쪽으로 낚이셨습니다 고기가 좀 많아야 될텐데 빠져갖고 발교 돌 많아요 돌 일일이 여러분도 해야 돼요 이거 물 빠질 시간이라 나랑 상관없어 바위다 던졌구나 바위다가 나왔네 놀램인가 아 이거 이거 그거 이게 뭐야 망상어랑 감성돈새끼 망상어랑 망상어랑 망상어입니다 망상어랑 감성돈새끼 나왔어요 강생해줘요 어 이거 개 나왔어 아 개도 있네요 개도 이거는 일단 라면에 먹어 그쪽으로 던지면 돼 정면으로 최대한 저 멀리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또 큽니다 오 역시 딴 사람들은 못 잡습니다 이런 데를 정간우 형님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잡는 겁니다 배꼽씩 들어와서 아 이거 괴물숭어입니다 괴물숭어 와 이거 보이시죠 괴물숭어 괴물숭어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저는 크네 저는 큰 배 잡으셨네 밥 주니까 지금 그러네 맞죠? 아 그러니까요 아 아 으응 아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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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까지 아하하 진짜 땡겨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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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아 손줄 딱 거 멈춰있네 맞지? 딱 멈춰있어 이게 멈쇄선이 이렇게 크지? 잠깐 잠깐 아 이게 뭐지? 아니 뭐 승어가 이렇게 커요? 어머 이게 뭐예요? 야 야 하꽁지 튀김하고 있습니다 요리 두부리 요리 담당이시면 요리 담당 목장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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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현씨가 맘에 어 네 오늘 간다 하더만 안갔네요 갈거라니까요 투망이 걸려있어서 못갔어 형님 꺼냈어요 나한테 버리고 왔다 나한테 버리고 왔다 내가 아끼는 투망이라니까요 수지야 저거 하꽁치 좋더라구요 정말 비싼거에요 잘 오셨네 잘 오셨네 잘 오셨어요 두분 안오셨으면 여기 둘 중에 하나 우리를 앉았어야 돼 하하하하하 맞죠 형님 하하하 물개 서해물개 이우진 출연 여기가 신주도입니다 싹쓰리 싹쓰리 감동만 했다고 고개 고개 감동만 했다니깐 자 여기 음 괜찮네 내일 거기로 가야겠다 내일 밥줄 시간에 가야되니까 저때 갔다가 감성돔 8마리를 잡아갖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성돔 8마리 감성돔 8마리 중에 8마리를 잡았습니다 8마리 중에 2마리를 체크하는거 20몇센치가 2마리 있어 아 지금 맑은 닭크림 맑은 닭크림 너무 맛있어 맑은 닭크림 너무 맛있어 진짜 주연시장에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와 그래가지구 그 맛이 너무 기억이 오래남고 있는데 자 진수성산을 차려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수성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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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두어서 보여요? 아 이거 잘 줄게 없네 아니 드시면 돼요 근데 와 진짜 맛있다 와 밥 다 맞아요 응 물풍으로 사주시다 하다 하나도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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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주도입니다 신주도에서 지금 저녁식사 먹고 외국어로 한산 하다 갖고 있어요 신주도에서 흥든 하나 천 jot 한산 집중 보다 하다 사양 어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